오늘의 소통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지금 여기는 사무실이고 뭐할까 뭐하지 맘맘맘맘맘 아 맞아 요즘 제가 굉장히 꽂힌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꽂힌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아미들한테 한번 들려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연습을 좀 했었죠 좀 더 좋아할까 좀 더 좋아할까 좀 더 좋아할까 Again 수요래 이 노래가 진짜 좋아